오늘은 그 팍슬로비드 경구용 코로나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투약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팍슬로비드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팍슬로비드는 니르마 트렐비르라는 약과 리토나버라는 두가지 약이 복합제제입니다. 파이자에서 개발해서 작년 12월 22일 날 미국 식약처에서 긴급사용허가를 받았고 현재 12세 이상 40kg 이상의 경증중등증 코로나19 환자에서 증상시작 5일 이내에 고위험군에서 투여했을 때 중증입원 또는 사망률을 88% 예방한다. 상당히 획기적인 치료제로 지금 각광받고 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병괄청 보도자료 어제 보면 오늘부터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 280개소 생활치료센터 89개소에 공급해서 주로 생활치료센터 외래치료센터에서 처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상 환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증 내지 중등증에 고위험군 증상시작 5일 이내이기 때문에 주로는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증이나 위중증 중환자 치료받는 환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되고 무증상 환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이 아닌 건강한 성인도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지금 국내 도입된 분량이 2만 1천 명분이라고 지금 합니다. 따라서 지금 질병청은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라는 또 좀 까다로운 조건을 초기에 지금 투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약물이 더 많이 국내에 도입이 되면 연령이 더 낮아질 수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팍슬로비드가 일각에서 또는 언론에서 감기약처럼 쉽게 처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가긴 했는데 분명히 감기약은 아니죠. 감기약이야 우리가 일반 약품으로서 마트 이런 데서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인데 지금 이 팍슬로비드는 코로나19 치료제지만 개발이 돼서 허가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두 가지 약물 복합제이기 때문에 투여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팍슬로비드가 파이자에서 미국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서 약품 사용설명서 패키지 인서트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구글에서 팍슬로비드 패키지 인서트 치면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 약물의 특성이나 적응증 유의사항이 있는데 오늘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팍슬로비드 처방 시에 의료진이 신경 써야 될 부분 또 환자분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냥 감기약처럼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약이 아니다. 우선은 의료진은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환자 상태가 투여 적응증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상 시작 5일 이내에 경증 또는 중등증 확진자로서 기저질환자나 고위험군인지를 봐야 되겠죠. 일단 65세 이상이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나 약물 상호작용이 많습니다. 이 팍슬로비드는 간에서 사이토크롬 P450이라고 하는 효소를 리토나버가 차단해서 니르마 트렐비어의 약물의 농도를 높이고 반감기를 길게 해서 약효를 높이기 때문에 리토나버가 작용하는 사이토크롬 P450 효소를 이용하는 다른 약물들을 역시 차단해서 약물 농도를 높여서 독성을 높일 수도 있고 또는 사이토크롬 P450을 활성화시키는 약물들을 또 같이 쓰면 이 팍슬로비드의 약물 농도를 낮춰서 약효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환자분의 기저질환 또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DUR이라고 해서 전산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 환자분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검색이 가능한데 때에 따라서 세인트 존스 워트와 같은 일반의 약품은 여기에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의료진은 환자분께 드시고 있는 전문의약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드시는 약물들이 있나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여해서는 안 되는 금기질환, 병용 금기약물 또 약물을 복용하되 주의해야 될 약물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복용시 환자 유의사항을 설명해야 되겠죠. 물론 처방을 하면 그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물을 조제해서 환자분한테 복용시의 유의사항을 복약 지도를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환자분께서도 이 투약을 받을 때 본인이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알레르기나 간질환, 신장질환, 임신 등 여부를 밝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기신부전이나 말기간질환에서는 이 약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병용 중인 약물은 가장 좋게는 본인이 드시고 있는 약물에 처방전을 가져오시는 것이 가장 좋고 처방전이 없으면 드시고 있는 약봉투를 가져와서 어떤 약물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만 가장 좋기는 처방전이 좋겠죠. 또 약물 복용시 유의사항을 의료진, 약사분께 설명 듣고 잘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 환자분의 역할이 되겠고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 팍슬로비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르마 트렐비르와 리토나버의 복합제제인데 사실 여기 오른쪽 위에 그림이 아마 팍슬로비드가 포장돼서 나온 것인데 여기서 보면 분홍색의 약물 두 가지가 두 알이 니르마 트렐비르고 한 알이 흰색이 리토나버입니다. 그러니까 두 약물이 섞여있는 것은 아니고 하루에 오전, 오후로 아침에 니르마 트렐비르 두 알, 리토나버 한 알 오후에도 니르마 트렐비르 두 알, 리토나버 한 알 그래서 하루에 6알을 5일간 30알을 복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12세 이상 40kg 이상의 경증, 중등증 확진자로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또 증상시작 5일 이내에 투약을 5일 이내에 해야지 이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용법 용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르마 트렐비르를 두 알, 그리고 리토나버 한 알을 한 번에 3알을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하루에 6알, 5일 동안 30알을 복용하시는 것이죠. 자, 복용 시 유의사항은 뭐 보신 것처럼 이 약물이 타블렛입니다. 알약이기 때문에 부수지 말고 꿀꺽 삼켜야 되겠죠. 물을 드시면서 그리고 식사와 무관하게 이제 아침 저녁이니까 12시간 간격으로 드시면 되겠는데 지금 중간에 이제 사실 이 코로나 확진자가 투약을 하면서 약물 복용하면서 증상이 나오면 이것이 사실 약물의 부작용인지 또는 질환이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인지 또는 악화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복용 중에 무단으로 중단을 복용 중단하지 마시고 약물 복용하면서 이상반응 소위 뭐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발진 여러 가지 호흡 곤란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과 통화해서 복용을 계속해야 될지 또는 중단해야 될지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확진자에서 이미 병이 있는 상태에서 약을 먹기 때문에 약을 먹고 나오는 증상이 이게 약의 부작용인지 아니면 약의 효과로 인한 호전 증상인지 또 악화 증상인지를 사실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료진하고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면서 호전되는 증상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약을 복용함에도 열이 계속 나고 호흡 곤란, 저산소증이 온다고 하면 약에 반응 안 하고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으로 전원이 돼서 중환자 여부를 확인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면서 본인이 느끼기에 이건 상당히 불편한 증상이다. 그러면 의료진과 상담을 해서 계속 복용해야 될지 아니면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증상인지 아니면 효과가 없이 질환이 악화되는 증상인지를 의료진한테 판단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팍슬로비드 복용을 놓친 경우는 예정된 시간보다 8시간 이내라면 기억나는 즉시 복용하시고 8시간 이상 복용을 잃은 경우는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복용 시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으로 복용하게 돼서 독성이나 이런 부작용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건너뛰고 다음 회차 복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5일 복용했는데도 증상이 악화되거나 또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된다는 경우는 고열이 나거나 호흡곤란이 있거나 의식 손상이 있거나 흉통이 있거나 이 질환이 악화되는 것이거든요. 이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호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임상시험에서는 88% 정도 효과니까 상당히 높은 효과를 나타내지만 이 복용 시점이 증상 시작 5일 이내라고 하지만 이미 폐렴이라든지 상당히 진행이 돼서 항바이러스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활성이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미 증상이 많이 악화되고 폐렴이 진행돼서 바이러스보다는 염증 반응이 이미 과도하게 진행된 경우는 이 팍슬로비드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어서 이 복용 중에 또는 5일 복용 후에 호전이 안 된다면 의료진하고 상담에서 언제라도 병원으로 전원돼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팍슬로비드가 사용돼서는 안 되는 금기증입니다. 투여돼서는 안 되는 금기증인데 일단은 이 팍슬로비드가 두 가지 약물이 간에서 대사되고 신장으로 배설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증신장애, 그러니까 말기신부전 환자 우리가 보통 GFR 30ml 퍼미닛 이하를 말기신부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투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팍슬로비드 금기 질환이죠. 두 번째는 중증간기능장애입니다. 우리가 간경변, 특히나 복수가 차있고 말기간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는 또 역시 금기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사들이 보통 간기능장애를 차일드, 푸, 클래스, A, B, C 해가지고 C의 경우가 가장 안 좋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 C의 경우는 투여해서는 안 되겠다. 또 세 번째는 이 약의 주성분인 이르마 트레비너나 또는 리토나버에 대해서 또는 첨가제에 대한 과민반응이 병력이 있었던 사람 독성 표피의 계사증후군, 스티븐 존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피부가 탈락이 돼서 꼭 화상 입은 환자처럼 상당히 피부 탈락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 이런 분들은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용금기의 약품, 약물 사교작용에 의해서 이 리토나버가 간의 사이토크롬 P450 3CA라는 효소에 방해를 해서 이르마 트레비어 약물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토크롬 P450 3CA 효소를 매개로 해서 분해되는 다른 약물에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약물 농도가 올라서 독성이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약물들은 이 사이토크롬 P450 C3CA를 활성화시켜서 그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이 팍슬로비드의 대사를 촉진시켜서 파괴시킵니다. 약물 효과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런 분들은 같이 복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약물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사항으로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모두 경구용 팍슬로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중증, 위중증 이미 중환자실에서 폐렴으로 심한 상태에서는 중증, 위중증 환자에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사용할 대상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건 치료 목적으로만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예방 코로나 환자의 노출자 또 노출 후 예방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효과를 입증할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임상 시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된다. 예방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세 번째는 5일 투약으로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투약 기간에 대한 사용 효과에 대한 입증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효과가 불명하기 때문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팍슬로비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르마트렐비르와 리토나버 리토나버가 어떻게 보면 니르마트렐비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프로테에이즈 단백분의 효소를 차단해서 바이러스 복제를 차단하는 항바이러스 효과를 내는 주 성분 약이고 리토나버는 간의 사이토크롬 P453CA 효소를 차단해서 니르마트렐비어 약물이 파괴돼서 농도가 떨어진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리토나버를 같이 쓰게 되면 니르마트렐비어의 약물 농도가 올라가고 반감기가 길어져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 효과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리토나버가 일종의 부스터 증강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을 같이 씁니다. 문제는 이 사이토크롬 P453CA 효소를 이용하는 많은 약물들이 리토나버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 분해돼서 파괴되는 것을 막아지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의 농도가 올라서 부작용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런 약물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28개 성분이 병용 금기 약물이고 오른쪽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허가되서 사용되고 있는 약물들입니다. 23개의 성분이 있는데 그중에 이 세 가지 파란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세인트 존스 워트나 아말루타 마이드나 아니면 카바마 제핀 페노바비탈 펜이토인 또 이런 약물들은 사이토크롬 P450 효소를 유도해서 활성화시켜서 팍슬로비드를 빨리 분해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약물 농도를 낮춰서 팍슬로비드의 약효를 떨어뜨린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서 사용되고 있는 약물 23개를 병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이 투약 대상인데 고혈압 약물이나 부정맥 약물 또 고지혈증 약물 또 간질약물 불변증 약물 이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라기보다는 부정맥 약물이죠. 여기 보시면 부정맥 약물 중에서 드로네다론이라든지 이런 약물이 있고 또 고지혈증 약은 로바스타틴 많이 쓰이는 약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심베스타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 이런 경우도 사용되고 있고 통풍치료제 콜키신 이 경우도 같이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간질약 페니토인 또 피록식함이라고 진통 관절염 환자에서 많이 쓰는 진통소염제인데 이런 경우도 같이 쓰면 안 됩니다. 어쨌든 본인이 복용 중인 약물을 어떤 처방전이나 약물을 제시해서 의료진한테 확인이 필요하고 또 여기서 아까 약물 사이토크롬 P450 3C의 효소를 유도해서 약물을 파괴 촉진하는 이 파란색으로도 있는 리팜피신 세인트 존스 워트 그 다음에 카바마제핀 페노바비탈 피니토인 이런 약물들은 이 팍슬로비들을 빨리 파괴시켜서 약물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코로나 치료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세인트 존스 워트라는 것은 이게 허브인데 유럽이나 중앙아시아에서 사용되는 허브인데 이거는 전문의 약품이 아닙니다. 일반의 약품이고 처방 없이 의료진 처방 없이 사용되는 항우울증 약으로 사용되는 약물인데 이 경우도 지금 국내에서 22개 약물이 이렇게 시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의료진으로서 환자분들한테 어떤 약물을 복용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약물은 잘 기억하시지만 건강보조식품이나 일반의 약품은 잘 기억을 못하십니다. 또 의료진도 일반의 약품에 대한 것을 좀 간과하는 경향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지만은 일반의 약품도 약품이고 역시 간에서 대사되면서 체내에서 분해되어야 되기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세인트 존스 워트 성분이 함유된 일반의 약품 이런 약품을 복용하시는 분은 역시 팍슬로비드 투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의료진 또 환자 본인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팍슬로비드 투약을 하고 증상이 여러가지 나올 수 있겠죠. 오심, 구토, 복통 발진, 발열, 기침 호흡곤란 근데 이 증상이 약물 부작용일지 또는 코로나19 치료하면서 경과가 호전돼서 나타나는 증상인지 또는 약효가 듣질 않아서 악화되는 증상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팍슬로비드 임상을 화해자에서 진행한 결과에서 보고된 인상 반응을 참고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2,224명을 임상을 했고 팍슬로비드 투약우는 1,109명 위약구는 1,115명을 투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1,109명이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 나온 이상 반응을 참고해서 앞으로 많이 사용되면서 나오는 부작용이 과연 약물 이상 반응일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고된 거로는 빈번하게 보고된 이상 반응 1% 이상 보고된 이상 반응은 보시면 시험군 미각 이상 그러니까 맛을 잘 못 느끼는 거죠. 시험군에서 6% 위약군에서 1% 미만 그래서 미각 이상이 팍슬로비드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그 다음에 설사의 경우도 위약군은 2% 시험군은 3% 아주 높지는 않지만 1% 정도 높았고 고혈압이 팍슬로비드 구현에서 1% 위약군은 1% 미만 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육통도 시험군은 1% 위약군은 1% 미만이죠. 그리고 위상반으로 투약을 중단한 경우는 시험군에서 2% 위약군에서는 4% 위약군이 4% 오히려 높죠.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학은 팍슬로비드 투약을 해서 코로나 증상이 좋아져서 오히려 투약을 계속할 수 있었고 위약군에서는 약효과 효과 반응이 없으니까 아마 투약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팍슬로비드를 임상시험에서 1,100명 정도의 자료 가지고는 드물지만 더 심각한 이상반응이 수십만 명 사용하면서 나타날 수가 있어서 지금 팍슬로비드 투여하는 초기 환자들에 대한 양품 이상반응 안전성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을 처음에 사용했을 때도 3,4만 명의 임상자료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부작용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는 혈소판 감소 혈전증후군 또 화이자, 모더나 같은 MRN의 백신군에서는 급성 신근염 같은 매우 드물지만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팍슬로비드에 대한 것도 정부는 안전성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이 약물 복용 중에 나오는 이상반응이 과연 약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치료효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약효과 이미 치료시기를 놓쳐서 약치료효과가 아닌 코로나19 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인지를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